오늘은 디오로렌의 인텐시브 로션과 크림을 소개해볼게요. 디오로렌은 스마트 보습제에요. 화장품 전문가가 아닌 기술바보 바이오 전문가인 딸바보 아빠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아기들이 피부가 건조하면 자다가도 긁으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쓰이는데 디오로렌은 건조피부 문제로 잠 못자는 내 딸의 피부 고민을 생각하며 만든 브랜드입니다. 본인 딸이 써도 될 만큼의 품질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화해 평점 4.6 이상 디오로렌 인텐시브 크림 그리고 로션 제품이에요. 깐깐한 화해 설문단 292분이 2주간 꼼꼼히 사용하고 평가한 제품이에요. 디오로렌은 건조한 아이피부 환경에 집중 또 집중한 제품입니다. 먼저 화해 평점 4.7 이상 디오로렌 인텐시브 로션 피부 진정 및 보습 효과에 특화받은 성분과 다량의 병풀 추출물이 예민해진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고 스마트 나노 캐리어 기술을 적용한 비타민 E, EGF 등 피부 본연의 기능을 관하여 건조하고 연약한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케어해주는 pH 약산성의 보습 로션이에요. 이렇게 촉촉한 발림감으로 산뜻하게 흡수되는 텍스처입니다. 디오로렌 인텐시브 크림은 3중 캡슐레이션 크림 제형에 최적의 보습막을 형성해 건강하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세라마이드 생합성을 위한 순수 아쿠아타이드 100% 아쿠아타이드는 비타민C보다 2배 높은 항산화 능력을 나타내요 또한 필라그린과 세라마이드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 장면을 강화시킵니다. 뛰어난 수분 보유 능력을 통해 피부 보습력도 증가시켜줘요.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크림까지 발라주면 보습력이 업! 건조하고 민감한 부위에는 인텐시브 로션과 크림을 함께 사용해보세요. 우리 아기는 목욕 후 얼굴에 사용하고 있어요. 로션만 보면 잡으려고 달리에요. 건조한 피부 관리 팁은 아이의 샤워는 3-5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로 꼭 3분 이내에 충분히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얼굴 외에도 건조한 바디에도 사용해줍니다. 로션 사용 후 크림까지 발라주면 더욱 촉촉하고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크림 제품은 약간 샤베트 같은 제형인데 피부에 롤링하면서 잘 흡수가 되는 제형이에요. 디오로렌은 피부 고민이 가득한 건성피부를 위한 pH 5.5에 맞춘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마트 보습제인 디오로렌 인텐시브 로션과 크림으로 보습을 잡아보세요. 시원해 주세요. 에이 에이 네